프리미엄 브랜드몰 슈가프리즈의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 김남주 양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. 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과 영판, 감각적인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? 저도 큰 개량입니다. 바쁘고 지친 사람들에게 선물같이 달콤함을 섭취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오픈은 2월 14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맥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